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 입니다 자 오늘은 구강 인데요 오늘 이 구강에서는요 동사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오는 그러한 구문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해픈이 나왔죠 기본예문에 보시면은 해픈 같은 경우는 원래는 발생하다 잖아요 발생하다 일어나다 이런 뜻이 있는데 해픈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게 되면 뜻이 조금 달라집니다 뭐 어떤 뜻이에요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지죠 우연히 뭐뭐 하다 우연히 뭐뭐 하다 또는 마침 마침 뭐뭐 이다 정도 또는 뭐뭐 하다 그런 의미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뭡니까 나는 우연히 해픈드 투 및 힘 그를 만났죠 어디에서 공원에서 이런식으로 해석이 되요 그쵸 나는 마침 그를 공원에서 만났다 그런식으로 보셔도 되고 공교롭게도 만났다 뭐 우연히 만났다 이런 의미 의미가 되는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트리튼 드 투 레인 에브리 모먼트 인데 여러분 트리튼은 원래는 무슨 뜻이에요 얘가 무슨 뜻이죠 원래 1번은 협박하다 이 뜻이죠 요거는 어 다 이제 그 중고등학교 단어 니까 어느정도 아실 건데 그런데 이거는 많이 몰라요 이 트리튼 다음에 푸부정사가 올 때는요 뭐뭐 할 조짐이 보이다 야 이거 완전 이거는 추측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요런걸 외워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연히 뭐뭐 하다 그래서 이 트리튼 드 투 레인 에브리 모먼트죠 에브리 모먼트는 매 순간이죠 매 순간 매 순간 비올 조짐 조짐이 보이는 거죠 비올 조짐이 보이는 거죠 됐습니까 예 요런식으로 동사 뒤에 이렇게 투 부정사가 오는 것들 요번에 좀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패턴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심화 학습을 해보면 자 that remains to be seen 이에요 요건 그냥 좀 덩어리로 외워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o be seen 이니까 뭐예요 보여지는 거죠 그쵸 to be seen 그러니까 보여지는 상태로 그것이 remain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거 덩어리로 두고 볼 일이다 두고 볼 일이다 두고 볼 일이다 그리고 뭔가 지켜봐야 한다 그 정도로 그냥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켜봐야 한다 자 그것은 저것은 그쵸 두고 볼 일이야 저 지켜봐야 해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풀오브랑 턴아웃 다음에 이렇게 어 그 이게 보어죠 예 판단 판명의 동사들에서 풀오브하고 턴아웃이 나오잖아요 그 문서가 뭐뭐인 것으로 판명 되다죠죠 이 폴저리 는 뭐예요 위조죠 위조 위조인 것으로 판명 되었다 에요 밑에도 result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뭐뭐로 판명 되었어요 satisfactory 니까 만족스러운 것으로 판명 됐다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요거 보너스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풀오브 가요 이 뒤에 이렇게 풀오브 다음에 투비 요런식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이 형식에서 배우거든요 문법 책에 보시면 이제 보호를 취하는 거라고 판단 판명의 동사라 그래서 이제 카테고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형식에서 배우는데 이 풀오브는요 3 형식도 있고 5 형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 다음에 풀오브 써주고 그 다음에 3 형식으로 뒤에 대절을 목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증명하다가 되겠죠 대절을 증명하다가 되고 그리고 5 형식으로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호가 와서 목적어가 보호하다는 것을 증명하다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풀오브는 이렇게 용래가 좀 다양하다는 거 그런데 턴아웃은 이렇게 못 됩니다 턴아웃은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예 요거는 용래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보호를 뒤에 이렇게 취할 때 투비와 함께 그때만 풀오브와 턴아웃이 의미가 같아요 예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캠퓨죠 컴퓨죠 컴퓨는 여러분 뜻이 뭐예요 컴퓨 에 컴퓨 동사 원형 또는 겟퓨 동사 원형 하게 되면은 얘는 뭡니까 뭐뭐 하게 되다 예요 뭐뭐 하게 되다 그래서 i came to like english 나는 영어를 좋아하게 됐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you will learn to love 이시죠 예 그래서 아 이 런은 기본적으로 배우다죠 그래서 뭐 그냥 직역하면 좋아요 너는 그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예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적으로 투부 정사를 취하기도 한다 뭐 고런 거를 여기서 알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투부 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 문법 책에 보면은 쫙 나와 있죠 예 호프 도 있고 익스팩트 도 있고 그죠 예 요런 것들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외우셔야 됩니다 아까 위 씨도 있고 그죠 위 씨 두부 정사도 있고 그리고 리피우즈 같은 것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예 요거는 에 다 쓰면 시간이 좀 아까우니까 여러분들 문법 책 찾아오시면 투부 정사 파트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고런 정도 알아두시고 매니지 다음에 투부 정사 나와도 뭐예요 이거는 간신히 뭐뭐 하다 간신히 뭐뭐 하다 용케 뭐뭐 하다 용케 해내다 용케 뭐뭐 해내다 어떻게든 뭐뭐 하다 뭐 고정도의 의미 그러니까 나는 간신히 제시간에 도착했다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식투죠 식투부 정사 이것도 뭐뭐 하려고 시도하다 애쓰는 거죠 그들이 뭐 하려고 시도했어요 뭐 하려고 애썼어요 come to an agreement 합의를 보다 합의를 보다 합의를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합의를 보다 자 넘어갈게요 자 how did you get to know 아까 전에 come to 동사원형 get to 동사원형 뭐예요 뭐뭐 하게 되다 줘 그래서 get to know는 알게 되다 줘 how did you get to know that 어떻게 너는 그것을 알게 되었니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자 fail 투부 정사는 뭐예요 실패하다 라기 보다도 fail 다음에 투부 정사가 오면 뭐뭐 하지 못하다 해요 뭐뭐 하지 못하다 뭐뭐 하는데 실패하다 했으로도 실패하다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뭐뭐 하지 못하다가 더 많이 문맥적으로 잘 괜찮습니다 fail어도 실패에도 있지만은 fail 다음에 투부 정사가 와도 뭐뭐 하지 못함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care 다음에 투부 정사가 오네요 이건 뭘까요 care 다음에 care이 돌보다 뭐 이런 거 아니고요 care 다음에 투부 정사를 쓰게 되면 얘는 애쓰다 입니다 애쓰고 노력하다 에요 그래서 I should not care to be seen with him 그래서 그와 함께 보여지려고 그와 함께 보여지려고 그쵸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다 그렇게 애쓰지 않을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쵸 그와 함께 있는 것으로 보여지려고 애쓰지 말아야 한다 또는 애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hance 투부 정사는 뭘까요 이것도 우연히 뭐뭐하다 입니다 해픈 투부 정사랑 같은 거예요 해픈 투부 정사랑 같은 것입니다 우연히 뭐뭐하다 나는 우연히 앉았어요 어디에 앉았습니까 바로 그녀 옆에 어디에서 극장에서 그녀 옆에 우연히 앉았다 보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을 통해서 좀 긴 문장을 통해서 배운 거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섯 문장 살펴볼 텐데 자 극익이죠 극익이죠 예 그리스가 되겠죠 그리스 사람들이 인벤티드 발명했죠 뭐를 발명했어요 A whole 보니까 전체죠 그렇죠 뭐의 전체예요 하이퍼 디지스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그 가설이죠 가설들 그렇죠 가설들이죠 S 붙었으니까 그래서 아주 그 가설들 전체를 그 인벤티드 발명해 낸 거예요 그런데 위치하가 꾸며주는 거죠 turn out to be available later니까 뭐뭇으로 판명된 거죠 후에 이후에 아주 귀중한 가치 있는 것이라고 판명된 그 가설을 인벤티드 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런데 이것은 그래서 계속적 용법이죠 이게 지금 제가 컷말을 가려놨는데 관계되면서 계속적 용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죠 또 괄호 또 묶어줘야겠죠 그들의 시대에는 그들의 시대에는 couldn't be tested이에요 테스트가 여러분 시험하다죠 시험하다 또는 뭔가 이 진위를 판단하다의 뜻이 있어요 어떤 가치나 진위를 판단하다의 뜻입니다 뭐뭇의 가치나 또는 진위 진위를 판단하다 정도의 뜻이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시대에는 couldn't be tested이에요 시험 될 수도 없었고 그것의 가치를 판단할 수도 없었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되셨죠 자 넘어갈게요 자 crawling 기어가는 거예요 기어가는 거 그렇죠 그런데 on all forth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모든 그 모든 네 발로죠 그러니까 네 개로 모든 네 개로 기어가고 그리고 이 그로우프 그로우프 다음에 그니까 어둠 속을 손으로 여기저기 더듬으면서 그쵸 분사고문이네요 그쵸 괄호로 묶어주고 더듬으면서 나는 가까스로 매니지드 부정 가까스로 되돌아갔죠 어디로 텐트로요 그쵸 예 뭐한 후에 after long long time이죠 아주 오래오래 시간이 지난 후에 가까스로 겨우 돌아간 거예요 텐트로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로우프라는 단어 하나 배웠네요 그죠 자 그래서 또 넘어갈게요 자 3번 보시면은 자 우리는 배웠죠 그쵸 뭘 뭐하는 법을 배웠어요 to re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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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뭡니까 참다 억누르다죠 참고 억누르다를 억누르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누구를요 우리 스스로를 자 as는 뭐뭐함에 따라 정도도 되겠죠 뭐뭐함에 따라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자신을 억누르고 참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는 no long long 더 이상 행동하지 않죠 어떻게 impulsively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쵸 뭐하듯이 the lower animals 두니까 하등동물이죠 하등동물이 하는 것처럼 하등동물이 하다가 뭐예요 행동하다죠 행동하는 것처럼 충동적으로 더해서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나 conduct ourselves 에요 conduct 다음에 제기대명사 오게 되면은 무슨 뜻입니까 conduct 다음에 제기대명사 oneself가 오게 되면은 얘는 그냥 행동하다 그쵸 처신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처신한데요 모든 면에서 리스펙트는 존경 아니라 모든 면에서요 모든 면에서 뭐처럼 행동해요 like members 구성원이죠 어떤 구성원 highly civilized 예요 아주 아주 매우 아주 매우 문명화된 society 사회 구성원처럼 구성원처럼 모든 면에서 every respect 모든 면에서 행동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도 계속해서 보시면은 because 에요 뭐뭐 때문에죠 already 여러분 젊은이 청년을 말합니다 youth 에요 젊은이 청년 자 이 한 젊은이가 does not happen to be strong 이에요 이게 happen to는 뭐라 그랬죠 우연히 뭐뭐하다죠 예 이 한 젊은 청년이 공교롭게도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it does not necessarily follow that 이에요 아 이 follow는 뭡니까 여러분 따라가는 거잖아요 따라가는 거 그래서 어 그게 does not necessarily 그러니까 반드시 필수적으로 that 이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자 that 이하를 보시면 그 sea life 바다 삶이 would not suit him 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맞다죠 맞다 그에게 맞지 않다 라는 것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한 젊은이가 공교롭게도 강하지가 않았어요 그쵸 강하지가 않았기 때문이 않았기 때문에 그게 does not follow does not necessarily follow that 이에요 that 이하라는 것으로 that 이하라는 것으로 그렇게 반드시 필수적으로 그렇게 연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강하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바다 생활이 그에게 맞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 sea life 바다 생활인 may be the very thing 이에요 그쵸 바로 그것이 될 거래요 어떤 그것 요구되는 뭐하기 위해서 to make a strong man of him 이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make 다음에 a man 이 나오고요 그리고 of 가 나오게 되면 요 사이에 수식어가 나와요 수식어가 뭐 new가 될 수도 있고 또는 strong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요런게 들어가면 무슨 뜻이냐면 뭐뭇을 new가 쓰면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다 strong을 쓰면 강한 사람으로 만들다 그러니까 누구를 그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요구되어진 바로 그것이래요 뭐가? 바다사람이 되셨습니까 자 이거 한번만 더 해석하면 어떤 젊은이가 공교롭게도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필수적으로 아 바다삶이 그에게 맞지 않아 라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바다삶은 뭐예요 바로 그것이래요 어떤 것 요구되어진 뭐하기 위해서 그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요구되어진 바로 그것이래요 되셨죠 아 예 힘듭니다 예 5번 6번 하고 저도 이제 자러 가려고 합니다 자 5번에 보시면은 뉴욕이죠 뉴욕은 뭡니까 여러분 is a modern city죠 그렇죠 그 현대의 도시인데 아마도 상징이래요 동격이죠 어떤 상징이에요 바로 20th century가 20세기의 상징이래요 뉴욕이 자 when while 여기서 뭐 두가지 뭐뭐하는 동안 뭐뭐하지만 다 되겠죠 it은 뉴욕이네요 뉴욕이 cannot compete with 니까 아 뭐뭐와 겨를 수 없대요 경쟁할 수 없대요 뭐와 영광과 어떤 영광 파리와 또는 로마의 영광과 겨를 수는 없지만 그것은 가지인데요 뭐를요 다른 퀄리티 다른 자질 다른 특질들을 갖는데 그 특질들은 뭡니까 바로 fail to 부정사는 뭐뭐하지 못하다는데 셀덤이 붙었어요 부정어죠 이것도 여러분 요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never fail to 가 무슨 뜻일까요 never fail to 부정사 fail to 이것을 하지 못하는데 하지 못하는게 결코 아니니까 반드시 뭐뭐 하다죠 반드시 뭐뭐 하다 요 그러니까 seldom fail to 반드시 뭐뭐 하다가 되겠죠 반드시 impress 인상을 주는 거죠 방문객들을 어떤 방문객들 해외에서 오는 방문객들에게 반드시 인상을 주는 다른 특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뉴욕이 20세기의 상징이잖아요 현대도시로서 그런데 이게 파리 또는 로마의 영광과는 겨를 수가 없대요 하지만 뭘 가지고 있어요 바로 해외에서 오는 방문객들에게 인상을 반드시 주는 또 다른 퀄리티스를 가지고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은요 6번도 좀 볼게요 요거는 좀 어렵습니다 요거 살짝 어려워요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은 As we grow older 에요 우리가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대디아를 그렇죠 대디아의 내용을 보시면은 What 부터 어디까지가 주어일까요 바로 interest 까지가 주어입니다 What seemed니까 보였던 것 그렇죠 What은 뭐뭐인 것이니까 자 언제 보였어요 At the time 바로 그 시간에 그 시간에 보였던 것 뭘로 보였던 것 Unabsorbing Interest 에요 뭔가 몰입하게 하는 그러한 interest 흥미 그 시간에 몰입하게 하는 흥미로 보였던 것이 Was In reality 사실상 욕구에요 그렇죠 Epictite 욕구 또는 패션 어떤 욕정입니다 욕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욕구 욕정은 어떤 거예요 또 위치 이하가 꾸며주는 거죠 Head swept 에요 휩쓸었던 그렇죠 우리 위를 그리고 Passed on Passed on은 뭐예요 Pass away랑 같은 거예요 바로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휩쓸었고 그리고 사라져 버렸던 그러한 욕구와 욕정이었다라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그때에는 아주 몰입하게 만드는 관심이었던 것이 사실상 우리를 휩쓸고 지나갔다가 사라져 버린 그러한 욕구와 욕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언제? 나이가 들어갈 때 나이가 들을 때 자 Until은 뭐뭐 할 때까지 그렇죠 뭐 할 때까지예요 At last 는요 마침내 괄호 묶어줘야겠죠 마침내 우리가 Come to see 알게 될 때까지죠 뭐를 알게 됩니까 That 를 알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의 삶이 자 그 다음이 좀 어려워요 그 다음이 좀 어려운데 요거를 체크를 좀 해놓고 설명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No more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된이 있습니다 된 자 그리고 위로 조금만 올라가서 지우고 제가 설명을 좀 해 드릴게요 아 여기다 설명을 좀 하면요 여러분 No more 다음에 A가 나오고요 그리고 Then B가 나옵니다 자 얘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건 그냥 외우셔야 돼요 A가 아닌 것은 B가 아닌 것과 같다예요 A가 아닌 것은 B가 아닌 것과 같다 아시겠습니까 또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1번이고요 B부터 해석할 수가 있어요 B가 아닌 것과 같이 B가 아닌 것과 아닌 것과 같이 A도 아니다 자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 볼게요 우리가 알게 될 때까지 뭘 알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 continuity continuity는 뭐예요 뭔가 이렇게 좀 연속성 지속성이죠 우리의 삶이 지속성을 갖지 않는 것은 그렇죠 갖지 않는 것은 바로 웅덩이죠 풀 웅덩인데 인 더 락이니까 바위에 있는 웅덩이죠 그렇죠 근데 바위에 있는 웅덩인데 필드네요 이렇게 꾸며 주는 거죠 가득 찬 바로 뭐에 의해서 가득 찼어요 바위에 있는 조수죠 조수 그렇죠 뭐와 함께 foam 거품이죠 그리고 then emptied 다시 해석하면 여기서 괄호를 묶어서 이게 그러니까 이 거품으로 조수에 의해서 가득 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텅 비어 버리는 그러한 이 뭡니까 이 바위에 있는 웅덩이 있죠 그렇죠 웅덩이가 아닌 것과 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좀 어렵지만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우리는 알게 되는데 뭘 알아요 우리의 인생이 연속성을 갖지 못해요 그렇죠 자 우리의 인생이 연속성을 갖지 못하는 게 뭐가 같다는 거예요 웅덩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떤 웅덩이 바위에 있는 웅덩이죠 근데 어떤 바위에 있는 웅덩인데 뒤에 이제 필드랑 엠티드가 꾸며주는 거예요 바로 거품과 함께 조수에 의해서 가득 찼다가 텅 비어 버리는 그러한 바위에 웅덩이와 같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뭐예요 더 덥다는 거예요 더 덥다 우리의 삶이 연속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거품과 함께 그 조수에 의해서 가득 찼다가 텅 비워지게 되는 바위 안에 있는 그 어떤 웅덩이 그렇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연속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까지 그렇죠 알게 될 때까지 알게 되기 전까지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우리를 휩쓸었다가 사라져 버리는 그 욕구와 욕정이었다는 거예요 뭐가 바로 한때에 at that time 한때에 아주 우리를 몰입하게 만드는 그런 관심사였던 것 이것이 욕정과 욕구였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바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거 6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우니까 몇 번 더 보시라고 이것도 별빛 쳐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언제든지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